촬영 때 늘 입었을 때 뭐야? 왜? 왜? 마마! 마마, 뭐하는? 저희? 내가 이렇게 거울게 난 사기 많이 입어! 완전 많이 입어! 많이 입어! 맛있어! 엄마, 엄마, 엄마야! 잘 봐주세요! 저희야, 저희는 이렇게 안 좋아해? 얘들아 얘들아 야 야 아이고, 이 자식들. 야, 이거 비싼 거야, 이거, 성출 장비. 이렇게 하면 안 돼. 아, 저 죄송해요, 애들. 감사합니다, 죄송해요. 뽀뽀. 나만 받아 못하겠는데요. 양토리. 네. 민토리. 네. 만토리 앞에 있고. 자, 여기 앉아보세요. 아빠, 우리 아까 연습했지? 응. 응. 담줄 어디. 슈퍼맨이 돌아왔다. 슈퍼맨이 돌아왔다. 아니야. 아무리 얘기해도 조용히 해. 저에게는 정말 있지. 야, 만세야, 이건 아닌 것 같아. 자, 축하드리고요. 야. 아이고, 진짜. 이 자식들. 똑바로 인사해야지, 그래야 안 그래. 자, 차렴. 안녕하세요, 그럼 태아라고 큰소리 하는 거야. 자, 대한이가 멋지게 시작해야 동생들이 따라와야지. 하나, 둘, 셋. 태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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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다음에. 안녕하세요. 태양. 네. 그렇지. 만세가 만세구나. 아니, 만세가 만세구나.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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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귀엽게 하면 어때? 멋있게 만세해야지. 그렇지. 아빠, 소혜우입니다. 배꼽 인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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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덧 슈퍼맨이 돌아왔다가. 하나, 둘, 셋. 그렇지. 3주년이 됐습니다. 3주년이 됐습니다. 3주년이 됐습니다. 3주년이 됐습니다. 3주년이 됐습니다. 아이고. 하이그들. 하이게 하는 coefficient. 음... 음... 구멍영어. 아이고. 아냐 classes. 저 Ziel선까지. 아냐. 우와게 coz paj다 터민이가 지금 가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